11번째 신약교회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종교개혁과 킹잼스 성경 신학교회사가 많이 진전이 됐죠 종합으로 우리가 해보면 오리겐에 의해서 70인 역과 알렉산드리아 헬라오 신약 사본이 변계된 게 AD 235년에 오리겐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콘스탄틴이 AD 350년경에 유세비우스와 팜필루스에게 50권을 복사하라고 시켰습니다 그것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오래됐다고 해서 지금 제도계 목사들이 이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변계된 성경이죠 이것을 이제 제롬에 의해서 AD 400년경에 라틴 벌게이트라는 성경이 생겨갖고 이 캐톨릭 성소로 되어 있어갖고 1500년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암흑시대의 카톨릭의 공식 성소로서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1900년대에 이르러서 종교개혁자들이 쓴 헬라오 표준 언문을 버리고 미국 교회협의회가 이것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기아 시대 배교의 시대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1901년에 ASV 미국 표준역번 1952년에 RSV 개혁표준역번 1959년 ASV를 새로 만들어내서 책 팔아먹은 거죠 새 미국 표준역번 그 다음에 1972년 RSV를 새로 만들어서 책 팔아먹기 위해서 1972년에 새 개혁표준역번을 만들고 1978년에 NIV 새 국제표준역번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제도교회들은 거의 다 카톨릭의 후예인 것입니다 카톨릭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과들은 중세 암흑시대가 도래된 원인을 게르만 민족의 침입, 제국의 분열, 봉건제도 이런 것들 원인을 찾으며 게르만 민족의 침입이 끝났어도 십자군 전쟁이 끝났어도 암흑시대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카톨릭의 라틴 벌게이트 성서가 그 이 안티옥 시리아 본문 다수 필사본이죠 초대교회를 이끈 헬라오 이것을 대체했기 때문에 이렇게 암흑시대가 온 것입니다 암흑시대에도 전 유럽에 존재하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1330년부터 빛이 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빛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왈덴스라는 사람들이죠 왈덴스 그룹이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전번주에 한 존 위클리프, 존 후스 이런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한 원문을 회복시켜 그 성경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영적 부응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것이 헬라오 표준 원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쓰셨는데 이 헬라오 표준 원문은 이거에서 번역된 어떤 성경이든 교황은 명령에 의해서 그것을 정제시키고 불태워버렸던 것입니다 그 1881년 웨스트코트 홀트가 이것을 악한 성경이라고 불러서 여기서 이제 성경들이 세상에 번지게 되었고 교회사 필립 샤프와 라프이 죽여든 이 성경이 부패했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헬라오 표준 원문은 그래서 필라델피아 시대 마지막 이후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경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후기 필사본이다 이렇게 해서 오류들이 많다 해서 7천 군대가 틀렸다 자기네 쓰는 성경이랑 7천 군대가 틀렸다 신약성경에서만 5천8백 군대가 틀렸다 이렇게 주장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헬라오 표준 원문에서 1600개국 언어가 16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된 성경 영어 번역법은 킹잼스 성경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 1억 부 이상 팔리게 되었고 이 킹잼스 성경은 대형제옥과 미합중국을 건설했고 미국의 건국 조상들이 세운 허헌법의 기초가 되었고 미국의 정신적 초속이 되었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손을 얹고 선수하는 성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킹잼스 성경은 약 4천만 명 이상을 갖다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교로 이겨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 헬라오 표준 원문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헬라오 표준 원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종교계획의 시작자 루터 마틴 루터가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교를 만든 장로교의 교황 칼빈이 썼던 것입니다 감리교의 왕자 감리교를 만든 누구예요? 웨슬리가 썼던 것입니다 그 외에 낙스, 에드워드, 휘필드, 토레이, 무디, 썬데이, 피니, 스펄전, 노리스, 디안, 스코필드, 맥체인 등이 다 썼던 성경인 것입니다 지금 장로교고, 감리교고 다 자기네 조상들은 전부 다 이 헬라오 표준 원문을 썼던 것입니다 이 헬라오 표준 원문은 바이블 빌리비어에 있어 받아들여졌고 그 교과 필라델피아 시대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부터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근본주의나 보수주의 신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뭐냐면 영국은 1884년 RV, 리바이지드 버전을 개혁본을 썼고 그 다음에 미국은 1901년 ASV, 미국 표준역본을 발행해갖고 그때로부터 영국과 미국 전세계는 라오디기아 시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캐톨릭 성경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이것이 어디에 킹잼스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파라 이런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감리교, 장로교에 희희낙낙하며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계획에 관여했던 인문들을 보겠습니다 마텐루토, 독일인이죠 수도원서 신부의 길로 시작해서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부패에 맞춰서 비텐버르크 성의 교회 문 앞에 95개의 논제를 붙여 놓음으로써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34세인 것입니다 1521년 카톨릭 교회에서 파면을 당하고 숨어 지내면서 1522년 독일어로 된 루터 성경을 번역했죠 헬라우 표준언문에서 이게 이때가 39세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신약사회를 공부하면서 나는 34세, 39세인 뭘 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진화 목사가 지금 30대에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에라스무스의 헬라우 표준언문 에라스무스의 헬라우 표준언문이 언제 생겼냐면 1516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1516년에 이 에라스무스의 헬라우 표준언문의 신약성경이 생기니까 곧바로 어떻게 되냐? 루터가 1522년에 6년 후에 저걸 만들었죠 독일어된 루터 성경 이때 독일어 루터 성경으로 인해서 뭘 하냐면 그 다음에 네덜란드어 신약성경, 덴마크어 신약, 스웨스 언어, 아이슬란드어, 헹가리어, 크로테어 세계로 쫙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금방 몇 년 안에 다 번역됐어요 그 나라 언어로 루터는 번역 문제에 있어서 그런 알레고리적, 풍류적, 풍류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성경 자체가 가장 훌륭한 해석자라고 했던 분인 것입니다 70은 역은 진리를 오도하는 영감받지 않은 번역이라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실 루터의 강력한 무기는 뭐니뭐니 해도 담대한 설교였던 것입니다 담대한 성경 모든 정치가 종교적 반대자들 교황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헨리 8세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에게 한 말입니다 왕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 저주받을 자는 심히 부패한 자로 하늘에 계신 나의 왕에게 고의적 또는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꾸며 된다 만약 그가 교회의 수호자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진홍빛 옷을 입은 피에 취한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다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교황에게 왕과 교황은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죠 교황에게는 오 교황여 이 말을 들으라 가장 거룩한 자가 아니고 가장 죄 많은 자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 의자를 내던져 지옥의 시면으로 던져버리시기를 원하느니라 누가 너에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도록 권세를 주었단 말이냐 이 자가 저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자가 저꾸리스도인지 난 알지 못하노라 대단한 분이죠 이런 루터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세요 카톨릭은 이 술 취한 놈, 독일 놈, 개, 쌍놈, 바보 가진 요금 갖다 다 붙였던 것입니다 이 루터는 우리가 이걸 신약 공부를 하면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설교했고 번역했을 뿐이다 그 외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고 또 모든 역사는 그 말씀이 이루신 것이다 복음이 소요와 권한 없이 전파된다고 생각 마라 세 번째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묶여 있으므로 나는 그 어느 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 마틴 루터를 보면서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치시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 23장 1절 그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네라 루터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묶여있다는 것이랑 뜻이 똑같은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이 바로 필립 멜랑히턴이라는 사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루터가 어떻게 종교 교육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독일 루터교가 어떻게 이상하게 돼버렸냐 이거죠 루터교 하면 지금 캐톨릭이랑 거의 비슷하게 타락해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이 사람의 원조가 누구냐 어떻게 그래서 독일이 그렇게 됐냐 그게 필립 멜랑히턴이라는 사람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필립 멜랑히턴 이 멜랑히턴은 루터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독일 사람이 루터와 동시대 이 칼빈, 루터, 멜랑히턴 이게 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우나 적어도 개인적 교제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겠죠 캘빈하고 친해질 리가 없죠 루터하고 멜랑히턴은 종교계획을 글로서 체계화해서 마틴 루터의 보금전파와 가르침을 문소화하는 자법적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한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을 문소화했다는 거예요 멜랑히턴이 그것까지만 했어야 됐는데 이 사람이 다음 단계로 나갔다는 거죠 문제는 보금전파와 성경 교육을 넘어 문화 에러의 문을 열어놓았다 문화, 컬처 제가 한번 얘기했죠 문화는 배교의 길로 가는 길이다 그에 의해 체계화에 대한 최초의 조직신학은 실제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만든 건 루터에 의해서 이런 교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제대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책을 갖고 뭐냐면 신학 논쟁에 뛰어들어 불가지렁자와 루터 지지자들 사이에 중재자로서 타협정신이란 세상 문화를 보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멜랑히턴은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에라스무스와 유세비우스, 유세비우스, 바티칸 4번 복사한 유세비우스의 중간에 서 있던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가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분녀를 안타까워했어요 야, 뭐 루터교 나고 이렇게 막 갈라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자 이거야 다 분녀를 하지 말자 이거야 항상 상처를 치료해 보려고 자기가 신학 논쟁을 하면서 잠깐만 이렇게 다른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면 사랑 침례교의 정동수 목사가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은 침례교도 아닌데 자기가 무슨 사랑 침례교라고 해놓고 나서 말이죠 이 사람 뭐 막 디따다 유튜브에서 까는 그런 걸 했더니 그 댓글에 그러지 말라고 막 댓글들이 붙었더라고요 사랑 침례교의 정동수 목사는 침례교를 대표하는 그것도 미국의 침례교를 대표하는 목사인데 왜 그러냐고 그거 웃기죠 그래서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죠 디도서 3장 9절 10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들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라 그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 이단 종폐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이게 신학적 논쟁에 빠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시간 낭비고 또 타협하게 될 수 있다는 멜랑히턴처럼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고린저 전서 11장 16절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관석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도 없는 이라 세 번째 인물이 존 칼빈이죠 그 유명한 장로교의 교황 존 칼빈 프랑스 사람이죠 신학자로서 종교개혁자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바탕으로 둔 칼빈의 5대 강력 투립이라고 그러죠 다섯 가지 투립이라고 그러죠 유명한 종교개혁자였으나 실천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신학교의 모임 역사에서 아주 저 밑에 처진 사람 신학교에 영향을 준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루터는 재림을 사모해서 100년 이내 주님 오실 것을 소망했죠 그런데 칼빈의 설교에서는 재림을 사모하는 설교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 칼빈을 추종했던 스펄전, 메이친, 와필드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 그의 설교는 조직학적 특징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셔라는 사람은 그는 종교개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스타일로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 칼빈은 오리겐, 아퀴나스, 플라톤, 유세비우스, 어거스틴 같은 철학자였어요 철학자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학의 기본은 어거스틴이 있었어요 어거스틴, 어거스틴 철학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절대적인 이런 절대주권을 얘기했죠 예정론과 그래서 칼빈의 1100년을 앞선 사람이에요 그 전번에 제가 얘기한 독일의 고투샬크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칼빈보다 700년을 앞선 거예요 칼빈이 이것을 처음 주장한 거 아니에요 이 칼빈의 5대 강연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장한 것은 1100년서부터 벌써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5대 강령 이게 우리가 자주 듣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유의지를 무시한 전적 타락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구원 못한다 그렇죠? 전적인 타락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두 번째 조건이 필요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택한 자에게 제한되어 있다는 제한된 족제 네 번째 그리스토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청을 입어 거듭나는 저항할 수 없는 일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다 하나예요 자유의지를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너는 구원받은 자냐 넌 구원받지 못하냐 그게 결정된다는 얘기죠 말만 바꾼 거지 다 똑같은 거예요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이것은 성도가 은혜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 구원 상실할 수 없다 이건 성경적이죠 다섯 가지 튜립에서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조금 있다가 웨슬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칼빈의 5대 강령은 사악한 교리라고 했어요 사악한 교리 웨슬리가 보기에는 사악한 교리라 이거죠 감리교에서 봐서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는 네 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 가지는 어떻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 틀린 거예요 다 엉터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죠 감리교가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에서 구원이 상실할 수 없다 이건 틀린 거죠 감리교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자유의지 그 다음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이거 틀린 거예요 장로와 교교하고 감리교는 완전 반대야 서로 반대야 그렇죠 완전 서로 교리적인 면에서 적이야 적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지내요 아주 잘 지내요 감리교 목사가 장로교가서 설교하고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서 그런데 바이벌 빌리버는 하나씩만 틀려 그렇죠 자유의지는 자유의지 그 다음에 구원상실 양쪽 장로교, 감리교 하나씩만 틀린데도 우리는 완전히 적이야 이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아 정말 그리 이상하다 그거 이 칼비는 제네바에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려 했는데 이 뜻은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아주 책을 냈잖아요 아주 사악한 책인데 천륜왕국을 이루려는 그런 거 이 땅에서 천륜왕국을 이루려는 책이죠 그렇죠? 국가교회를 지지하는 그런 책이죠 그거를 이제 흉내낸 거죠 그래서 그걸 제네바에 제네바에 이제 개혁적인 하나님의 도성 로마적이 아니라 로마에서 개혁교로 바뀐 하나님의 도성을 세운 것뿐이지 캐톨릭과 똑같다 칼비는 제네바시를 구약적인 신정정치의 본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정정치를 자기가 칼비는 주권을 지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 어머니를 도둑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한 어른이가 공중 앞에서 채찍질 당한다 설교 시간에 웃었다는 이유로 세 사람이 3일간 감옥에 갇힌다 나기가 우는 것을 본 사람이 그 녀석 멋진 시를 읊으면서 기도하는구먼 이런 농담했던 이유로 3개월간 추방당했어 제네바시에서 그 다음에 자기 부모를 때릴 한 소년은 제5개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참수용을 당했다 이것이 지금 칼비는 한 짓이에요 칼비는 자신의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화양에 처했어요 그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집은 지금 보스톤의 샬렘이라는 도시가 있죠 샬렘에 있으면 우리가 그 추종자들이 그때 칼비의 추종자들이 미국에서 1664년에 어떤 짓을 했냐면 칼빈을 흉내내갖고 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명한 샬렘 마녀 사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샬렘 마녀 사건 청교도 목사의 딸과 그 조카 3명이 막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야 이게 악마에 쓰여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로 인해서 그런 비슷한 증상이 일어난 사람을 다 마녀라고 취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교도 목사의 그런 애들을 키우는 그런 하녀가 있었는데 인디언이었어요 그 인디언을 마녀로 몰아갖고 죽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증세가 있는 사람은 다 마녀라고 해서 죽였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28년간 이루어졌어요 28년간 보스톤에서 참 한심하죠 칼비는 제네바에서 폭도들이 해서 박해받았어요 이 사람 박해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독재자가 돼서 이 신정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칼비는 완전한 변계된 알렉산데라 원문 대신 루터처럼 에라스무스 표준 원문을 사용할 만큼 지각은 갖췄어요 되게 감사해요 칼비는 잘한 것은 이거 하나예요 이거 에라스무스 표준 원문 이걸 하나 썼다는 거예요 칼비는 그런데 그의 신약교회에서 가르침은 전부 동터리죠 무천년주의, 신정통치, 국가교회, 하나님의 절대주권 칼빈의 예정론, 5대 예정론, 유아세례 이게 다 칼빈에 의해서 계속 지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장려교가 다른 거죠 그러면서 칼비는 지금 어떻게 하면 칼비는 모든 프로테스탄트즘의 교황이다 이런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칼비는? 칼비는 로마 독재에서 벗어난 거 그 다음에 루터처럼 올바른 성경을 썼던 거 이 두 가지만 빼놓고는 전부 다 나쁜 열매를 보여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지금 장려교의 후손들이 지금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비는 올바른 성경이라도 썼지 지금 장려교인들은 그것도 아니야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율리 찌붕글리라는 사람입니다 찌붕글리 스위스 제네바 반대쪽 칼비는 제네바 쪽에 있는데 스위스의 반대쪽에 있는 쥬리 쥬리라는 곳의 목사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다가 개신교도가 된 것입니다 사제의 독신주의와 면제부 판매를 공격했죠 그래서 개혁주의자 중에서 가장 분명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주석서를 써갖고 루토와 칼빈에게 동시대 사람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 안티옥의 헬라어 표준 원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스위스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전쟁에서 스빙글리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전쟁에서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버린 거라는 사람이 후계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빙글리가 결국은 뭐냐면 칼빈의 추종자였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재침내 교도들을 가혹행위를 벌을 받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에서 이 유아 세례, 교회 국가 이것은 변하지 않고 지속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것이었어요 영국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영국의 개혁가들이 있는데 제 첫번에 우리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사대시대 때 개혁가들은 존 위클리포하고 존 후수가 있었죠 이 존 위클리포가 영국의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었는데 그 사람은 구 라틴 필사본을 갖다가 라틴어를 갖다가 영어로 번역시킨 사람이에요 이때가 1384년 이 사람이 한 일이 헬러 성경이 아니라 다른 계통이지만은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했지만은 이것이 계기가 돼서 틴데일이라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이 역시 캐톨릭이 돼서 방귀를 들고 살다가 죽었어요 42세에 화형당했어요 그 분위기가 지금 캐톨릭에서 핍박을 받는 시대라서 결국은 화형당했지만 그 전에 31세에 독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독일로 피신하게 돼서 독일에서 영어로 된 틴데일 성경을 1525년에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라스무스가 편수한 헬라어 표준언문이 1516년 1516년에 6년 후에 독일의 루터 성경이 헬라어,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표준언문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해간 게 에라스무스 표준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에라스무스 헬라어 표준언문에서 틴데일이 9년 후에 틴데일 성경, 영어 성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성경에서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이쪽으로 성경이 번역돼서 쫙 독일어 성경이 번역돼서 나갔고 틴데일 영어 성경에서 그레이트 바이블, 제네바 성경, 비숍발 이게 쭉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쫙 번지게 된 거예요 이때 종교 계획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불을 지킨 것이 틴데일이죠 이때 뭐냐? 이때 사탄이 세력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이 사탄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짓을 했냐면 예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수회, 예수회 알죠? 1539년에 지금 영국, 독일에서 번지고 있는 이 종교 계획을 잠재우기 위해서 막 성경이 번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루터 성경하고 틴데일 성경에서 막 번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 야 예수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회를 만든 목적이 어떤 군사조직이 아니에요 처음에 아주 엘리트, 프랑스의 로율라라는 사람이 카톨릭의 지령을 받아갖고 만들었는데 엘리트, 아주 똑똑한 남자들을 주축을 해서 예수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번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카톨릭이 야 영국하고 어떻게 독일 좀 손 좀 봐줘 그러니까 스웨덴이 그때 무적함 되었기 때문에 스웨덴이 카톨릭 국가로서 그것을 정복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는 성경으로 우리가 해야겠다 하고 만든 것이 예수회고 예수회에서 그래서 결국은 뭘 만들었냐면 오리겐의 알렉산드리 헬라움은 자기네 성경에서 듀에이 림즈 역번 림즈 듀에이라는 프랑스 듀에이시의 예수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회에서 듀에이 림즈 역번, 듀에이는 시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듀에이 림즈 역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1582년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올바른 성경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죠 이 성경이 결국은 영국으로 침투했어요 성공했죠 성공해서 그 성경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성경 1882년 영어성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이제 영국의 RV를 1884년 영어로 RV를 미국에서는 1901년 ASV를 만들고 미국은 라우디기아 시대에 전세계 라우디기아 시대를 열었고 거기에 뿌리에서 나온 것이 한글의 한국의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이 된 것입니다 이 영어판, 영국의 개혁가들 중에서 틴데일이 그렇게 해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 다음에 제임스 왕이 그 바탄을 이어받아서 틴데일 성경에 근거해서 틴데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틴데일 성경에 에라스무스의 헬라우 표준언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70%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있었던 다른 헬라우 표준언문 22개의 다른 각가지 필사본들을 종합해서 만든 것이 1611년의 킹잼스 성경인 것입니다 47명이 모여서 6개의 그룹을 나눠서 옥스포드 그룹, 웨스트민스트 이런 그룹들 6개 나와서 서로 돌아가면서 계속 토려내고 교정하고 교정해서 1611년에 6년 후에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원전이 천년에 어떤 말씀을 인해서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기 전에 이 제임스 왕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전도서 8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4절 유명한 말이죠 왕의 말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왕의 말이라는 것은 전도서 8장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은 유대인, 예수, 그리스토죠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나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토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어요 로마서 3장 2절을 보면 이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해요 교황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름을 가진 누구예요? 제임스 제임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야고보죠 야고보 제임스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립 왕이라든가 무슨 조지, 리차드 이런 영어 이름을 가진 에드워드 이런 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임스 제임스 왕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 왕이 말에 있는 것에 권위가 있나니 왜 권위가 있겠어요?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왕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나일까? 왜 이것을 그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뭐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한 것을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니오만 대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은혼자가 되겠느냐 무엇하냐 왜 왕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만드셨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거지만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어권의 왕이면서 유대인의 이름을 가진 왕을 쓰셔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후에 세계 공용어 영어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영국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죠? 퓨리탄들이 청원에 의해서 제임스 왕이 성경을 번역을 명하자 교황추정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제임스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의회 그 왕이 있는 의회 밑에 지하실에 자그마치 5톤의 폭약을 갖다 설치했어요 그게 터지기 전에 발각돼서 그 주모자들은 다 사형당했죠 이 킹 제임스 왕이 탄생되지 못할 뻔했죠 그런 다음에 킹 제임스 왕이 나오자 또 사탄은 어떤 짓을 했냐면 독일에서 30년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독일하고 영국이 지금 이게 종교계획의 문제잖아요 독일에서 30년 전쟁을 일으켜서 피나는 전투가 일어나서 캐톨릭이 독일 내에 있는 개신교도를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의 3분의 2가 파괴되고 900만 명이 주무인이 죽었습니다 이때 제임스 왕이 사탄에 의해서 제임스 왕이 거기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왕이 제임스 왕의 사위가 보헤미아 그 체코 쪽에 있는 보헤미아의 왕권에 지금 도전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위가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제임스 왕이 거기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왕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킹 제임스 성경에 결정적인 흠을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AD 400년 이후에 유럽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사건은 사탄의 하수인 카톨릭과 연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마귀가 하는 것도 사탄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여 다 하는 거예요 민족들의 역사는 사실 예술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예술이 어디 가면 무슨 예술, 예술, 예술 음악하고 미술 이런 게 주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영토를 넓히려는 프랑크 왕들의 전쟁이 있어요 무려 AD 600년에서 1000년 400년간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200년간 있었어요 200년간 100년 전쟁 이거 100년 전쟁, 30년 전쟁, 7년 전쟁 프랑스의 로마 카톨릭 국가 교회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교황과 은밀히 밀약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그래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대로 한결같이 카톨릭의 특징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 로마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팍스 로마, 지금도 그렇죠 항상 보면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게 카톨릭 교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교황뿐만 아니라 카톨릭 교도를 다 읽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게 아주 많이 들어서 아주 실증나는 거죠 이 자신들이 지배하는 평화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니케아 공예 이후 AD 325년 이후에 카톨릭 통치자들로 인해서 한 번도 인권을 존중하거나 평등의 원칙에서 통치해 본 역사가 없어요 그 역사가 없는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 미국은 그런 권세를 카톨릭이 누려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는 누구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것은 카톨릭 종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카톨릭 종교 결국 카톨릭 종교의 지혜를 통해서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크라프트 기술 교활한 술책이죠 번역하면 교활한 술책 카톨릭의 교활한 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카톨릭 교황들 보세요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팍스 로마나가 여기 나오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이 팍스 로마나에 속아서 지금 카톨릭 신자들은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성경 이 카톨릭 성경은 어떻게 고쳤냐면 평화의 때의 많은 무리를 멸하리라 이렇게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사탄의 실체를 사탄의 실체의 무기가 뭐냐 평화인데 그것을 감춰버리는 거죠 그렇죠? 맨날 평화만 부르짖잖아요 카톨릭이 그러니까 사탄의 속임수인데 그것을 싹 가리기 위해서 성경을 싹 바꿔버렸다 신명기 23장 6절 보면 너 내 평생 동안 그들의 이방인들이여 평안과 변형을 구하지 말라 세계의 위대한 신은 바로 평화와 번영인 것입니다 세상 사탄이 끌고 가는 위대한 교리가 뭐냐면 평화, 번영 이것입니다 이거에 송금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는 평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오직 평화는 주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탄은 종교계에 있어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성경에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상들은 가차없이 배제해 버려라 이것이 마틴 루터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멜랑이 통원에 의해서 유입된 신학 논쟁 문화로 인해서 배교의 길을 걷게 됐고 루터교는 카톨릭과 다름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루터교를 거부하고 분리하고 끝장보리했던 또 성경대로 믿는 독일 그룹이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독일 그룹 이 과격한 행동을 취해서 수도원을 불태우고 성당을 파괴하고 수도승과 수녀들을 살해하는 시도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또 재림을 대비해서 재림 도성을 성업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루터교를 추정했던 사람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독일에서는 그 어떤 침례교들로 올바른 간증을 지닐 수 없게 되어서 그래서 1900년대 이후로 독일에서는 침례교도가 요하의 증인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독일에서는 카톨릭과 보금주의만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나쁜 결과 루터에 의해서 생긴 것을 나쁘게 만들어버린 거죠 종교개혁자들을 광신적으로 추정했던 자들 종교개혁했다고 칼빈 이런 광신적으로 추정했던 자들은 재침례교도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아주 나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침례교도들은 유아세력과 국가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계속 초대교섭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칼빈, 쯔빙글루 이런 사람들은 유아세와 국가교회를 아주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제거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로마 카톨릭 유산을 완전히 극박할 수 없었어요 국가교회와 유아세례라는 그들의 유산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지역교회에 대해 그들이 성경자력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이라고 쓰죠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얘기는 사실 쓰면 안 돼요 종교개혁은 레일을 벗어나서 종교혁명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혁명 종교개혁은 그래서 로마는 변치 않는다라는 진리가 처음부터 그냥 되는 거예요 카톨릭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 개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카톨릭 교회는 어떤 노력으로 해도 사탄이 교회이므로 절대 개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참된 교회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시대를 우리가 안티철치 히스토리죠 반교회사 이러죠 암흑시대 때는 카톨릭이 주도했던 반교회사 그러면 종교개혁시대를 뭐라고 해야 되냐 준교회사, 세미철치 히스토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교회사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여섯 번째 필라델피아 시대 교회 진주시대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네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신약교회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종교개혁가들은 전 세계 조직을 갖고 있는 독재자 교황이 더 이상 각 나라의 그리스토인을 통제 못하게 했던 그렇죠? 이건 훌륭한 것이죠 교황의 그런 독재권이 많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많이 사그러들었던 거죠 로마 당국이 두 번째 권위인 교황 사제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즉 다시 말해서 교황의 권위보다 성교의 권위가 앞서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자본주의 제도를 시도해서 중산층으로 하여금 전체주의에 대한 완충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뿌리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카톨릭에 의한 전체주의가 사그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설교를 부흥시켜 바이벌 빌리버들의 설교를 통해 도덕적 개혁을 이루게 되었다 도덕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들 개혁자들의 업적은 신학교회를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켜 준다든가 영적 기능을 다 하도록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들이 잘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잘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계속 사용하고 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결과는 바로 성경이 나왔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영적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결국은 이 성공회라는 카톨릭이 있었죠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면 하이철치와 로우철치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고교회 하이철치는 고교회 그러니까 카톨릭이 만든 성공회 개통의 그룹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우철치라는 건 청교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교회 청교도 그래서 여기서 청교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청교도로 분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에서 그냥 성공회와 청교도가 분리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청교도에서 또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장로교회와 효중교회로 나누어졌다 장로교회와 회중교회 회중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 회원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교단의 교리에 뭐 그거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의 단독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회중교회라죠 교회의 의사결정을 다 회중들이 한다는 것이죠 회중교회 많이 들어보죠 회중교회가 더 성경적이죠 회중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분리주의자와 비분리주의자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주의자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어떻게 되면 브라운주의와 침내 교도들로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브라운주의라는 것은 영국 청교도 청교도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교리인데 그것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브라운주의와 침내 교도 그래서 침내 교도가 어떻게 됐냐 올바른 거죠 침내 교도가 그들의 종교적 단합을 유지하도록 그냥 또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분리시키는 거죠 침내 교들을 일반 침내 교와 특수 침내 교로 나눴던 것입니다 특수 침내 교가 올바른 거죠 특수 침내 교는 미국 침내 교, 남침내 교, 북침내 교, 독립 침내 교 성경대로 믿는 침내 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누신다는 하나님은 신문기 32장 8절에 가장 잘 나와 있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위협으로 나누셨을 때 민족들 나라별로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이다 세퍼레이션 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을 때 디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또 다 나눈다는 거죠 사람들을 인종별로 나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을 경계를 국가의 경계로 나누시는 하나님 다 나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구절에 벌써 세 번째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계획이 이루는 가장 큰 업적은 로마 교회를 분열시켜서 국가교회를 만든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제사장 직분을 강도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악랄했는가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교육과 자본주의를 고무식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약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원문 헬라오 표준원문 개통의 성경을 사용하도록 만든 계기가 된 것이고 그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성별하게 만든 것이 바로 종교개혁 그러니까 종교혁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시대에 주신 영어 킹잼 성경 어떤 헬라오 원문이라든가 그 전에 킹잼 성경이 나오기 전에 표준 헬라오 원문 그 어떤 또 다른 절충된 원문 이것보다도 우수한 것이지 킹잼 성경 마지막 필라델피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준 킹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이것은 세계 언어인 영어로 되어 있다 지금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106개국입니다 106개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모슬림 아랍어 그 다음에 헬라오는 세계어가 아니죠 헬라오는 처음에 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에 앞서서 알렉산더 대왕을 시켜서 제국 연토를 300년간 헬라 문화를 정착시키게 됐죠 세계에 헬라 문화를 정착시키게 됐어요 그 주로 사용하던 그때 상인들이 사용하는 게 코인의 헬라오 코인의 헬라오 일반적인 사용했던 보통 말이죠 헬라오 중에서 이 코인의 헬라오로 그 다음에 그때 성경이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코인의 헬라오를 성경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중의 연합 스페인까지 전파했던 것입니다 콘스탄틴 이래 아까 말씀드렸죠 AD 400년에 라틴 벌게이트가 나왔죠 라틴 벌게이트가 제롬이에서 쓰여서 라틴어로 번역됐는데 이것이 1500년 종교개혁 때까지 계속 갔지만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번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성당 안에 꽉 묵두고 버렸어요 성당 안에 캐톨릭을 시켜서 성당에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캐톨릭에 성경이 없었죠 사제들만 봤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번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 다음에 샤를마뉴 나폴레온 같은 아주 전쟁의 영웅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프랑스가 아주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었죠 세상을 이 프랑스어가 그렇다고 프랑스어가 프랑스로 된 성경이 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어 루터 성경이 번역됐죠 루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인에게 주지 않고 그냥 루터교로 끝나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1611년 하나님께서는 영어 성경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시대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전세계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천연학에서 쓰는 공통언어가 되겠지만 히브리어는 극소수에 지금 쓰는 게 그렇죠? 히브리어 쓰는 사람이 극소수죠 코인의 헬라어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조차 지금 국민의 30%가 영어가 공용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세계 공용어는 영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세계 영어로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킹잼 성경을 주셨다 두 번째 이 킹잼 성경은 원본이 갖고 있지 못한 문단과 장의 구분이 있고 절 표시가 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절, 문, 장 구분이 되어 있다 헬라어 원본에 그렇죠 없어요 세 번째 이 성경은 암기하기에 좋도록 시적, 율동적 흐름에 맞춰져 있다 우리가 킹잼 성경을 볼 때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 게 그렇죠? 많이 그런 소리 듣죠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 보다가 이거 보니까 눈이 확 떠지더라고 그렇죠? 얼마나 쉽게 되어 있어요 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1, 2세기 헬라어, 라틴어라는 사람이라면 이들 언어가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해서 이런 맛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성경은 번역자들이 전천년주의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천년적인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헬라어 원본은 그렇지 않아요 전천년주의 그렇죠? 에스라서부터 뉘에미아, 에스더, 욕기, 시편 쭉 보세요 한 예만 들어도 이스라엘의 귀환사부터 뉘에미아 때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에스더 때 호린식, 욕기 시대 대활란 후반기, 시편 때 재림하신 왕 이것을 쭉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히브리오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섯 번째 이 성경은 1억 5천만 명의 혼을 구원에 이르게 했어요 헬라어 표준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 원문은 이 숫자의 천분의 일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여섯 번째 이 성경은 80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는데 모든 원문과 헬라어 사본들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넓게 300여 년 동안 보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성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시대 때 이것을 쓰시는 것이죠 이 성경은 루토와 칼빈이 시작한 종교개혁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성경을 세택하고 믿은 나라는 미국은 두 차례에 걸쳐 영어 성경을 만들어낸 틴데일과 킹쟁스 성경으로 영국이 틴데일 성경과 킹쟁스 성경을 만들었죠 영국을 독립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미국이 뒤이어서 미국은 세계 1차 2차 대전에서도 나라를 구해낼 수 있었어요 미국이 없었다면 오늘날 영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킹쟁스 성경을 만들어내고 틴데일 이런 위클리프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종교개혁을 일으켜놓고 나서 왜 영국이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국가, 교회, 교회, 국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은 그 싹 버렸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말씀에 비춰서 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자 1자에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14절에 가서 곤방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토다 그 말씀 킹잼 성경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의해서 필라젤피아 시대 이후에 주어진 킹잼 성경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었으나 바리세인들 때문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나 교인들 눈치를 보는 거죠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했으니 킹잼 성경을 시인하지 못했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추리에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자기 교회에 쌓아온 연륜 자기 교회의 직분 아 내가 성가대요 내가 성가대요 성가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성가대하기 때문에 못 나와요 인간관계 내가 거기다가 몇 십 년을 갖다가 투자했는데 인간관계 거기 나오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교회를 떠나기 싫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한 사람들의 종교계획대 아래 주춧자를 주춧돌을 놓은 조니 클리퍼, 마틴 뉴터, 윌리엄 틴데엘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담대한 용기예요 담대한 용기 담대한 용기 진리의 말씀을 안 사람은 필요한 것이 용기죠 용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안다면 그 다음에 용기예요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러커만 목사님이 이런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러커만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사람이다 두렵지 않다면 용감한 것이 아니다 두렵지 않다면 용기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두렵지만 그것을 이기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담대함인 것이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지 그걸 이기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움직이시지 그 계획을 절대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움직이지 않는 분인 것입니다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시대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라우디아 시대 지나갔어요 이제 거의 끝이에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킹잼스 성경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류의 역사는 교회 시대의 끝에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이 인류의 역사를 성경에 미리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역사는 성경의 기록돈 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후 RSV 1884년 1901년 ASV 미국 영국 미국에서 시작된 라우디아 교회 시대는 마지막 기점에 와있음이 성경에 다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정해놓으신 이 말씀이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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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